Pokémon 2 늑시 συν역 날씨에 어 있다 하나 가야 성공 degrees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한 팔뚝은 후 잠다고? 안전지대로 복귀하십시오 아니야 아니야 계속 할 건데 왜 어? 그만해 난 잘해야지 왜? 너 꼴 좀 싫어 아이 뭔 소리야 지금 댓글보기 엄청 좋은데 그냥 가버려 봐야 돼 와 나 진짜 바보같은 짓했다 와 나 잡은 적을 총 미쳤다 성우 형 감사합니다 형님 1문 울벤 없어요 나이스 다 잡고 오우 씨 진리잖아 이거 누구? 그리고 스페셜 보호 갑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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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게 가는줄 좀 기다려 봐 maar zur Blind 저쪽 중 갑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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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 돌 아 저 토끼 폭 아우 아군이 패배하네요 자설이 뭐야? 자설이 맞아? 어이구야 네 척도 선보 아 둘다 둘다 저보기 모른다 모른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까비 아이고 노임빈 스페셜 볼 아우씨 오 뭐 아 성우형 감사합니다 성우형 성우형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으이이이이이 깨수형형이 그 지금 25% 남았습니다 25% 25% 25% 이정도 아우 Kempe 상쾌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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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힝힝힝 힝힝 어? 쉿 너 달린거 아냐 형? 너 낙박? 뭐 달려 아무도 없는데 뭐 뒤에 눈에 삥장 맞고 있는데 이거 뭐야 맞아? 힝힝 넌 모르지 그건 모르지? 그건 모르지? 아 죽이는데? 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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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요? 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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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k 상수 왈 뭐 오그룹 어땠네 예절 타지 말고 따라가 어우 불탔다 이거 온통에 빗기는 더러운데? 네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넌 나왔어? 에타 컷 적비 하나 있는데? 응 둘인 거 같은데? 가물 같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네 예성형 어서 쉬세요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어서 쉬십시오 아 야 띈건 없어 형 다 후방이야 전질하자 전질을 앞뒤 앞뒤 오른쪽 오 바로 가면 될 듯? 오 오 형 좋아요 근데 중 있다 오? 와 형 중 요 쌤 쌤 쌤 쌤 까비 나이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오? 배춘님 배춘님은 내가 봤을 때 나랑 둘이 하거나 딱 세 명까지가 좋아 네 명 네 명 이상 늘어나면 그때부터 안 뭔가 그때부터 막 막해 Gerade 쟤 최대한 잠지러도 될 거 같아 안갔다 나 그냥 전질하면 될 거 같아 앞뒤 범적 범적 안 빙 어? 핫빙 야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아 눈이 스밀나겠습니다 스터냥 좋다 스터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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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 눈이 폭인지 눈삐인지 아 근데 나도 그래 요새 그게 색깔 때문에 진짜 헷갈리긴 해 나도 헷갈려 진짜로 이거 코너에 있는 거 같은데? 어 있다 하나 더 하나 더 형 하나 더 오른쪽 그냥 갈게 갈게 나 삥 나도 삥 바로 가자 가자 중 둘 둘 하나 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하나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